아니 노래 개명곡이야 명곡 노래는 진짜 명곡이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디냐? 자갑질이지 어머니한테 인사해 어 어머니 아 어머니 와 계세요? 어 도시락 깎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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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에요 너 누군지 아셔 어머니가 아 안녕하세요 산사태 때 와가지고 같이 탈출했잖아요 아 예예예 신발에 흙 묻었다고 그냥 아 예예예 음 네네네네 어머니께서 학생들한테 제 유튜브를 보여주신대요 네네네 자서 점심하네 아 들어가 들어가는데 잠을 내렸다 나 지금 청소를 옆에서 계속 들었기 때문에 나는 비폭력적으로 할거야 괜찮은데 아무리 좀 흐흐흐흐흐흐흫 다 잡曾주 다 잡았으 얜맥탱 시 ti 형琴 Springs 어? 흐흐흫하에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흫흐흐흫흐흫흐흐흐흫 저런 집에 살 저런집 구해갖고 살면은 뭐지 그지 그지 나ского 글쎄... 어... 맞아 맞아 가빈으로 사면 괜찮은데 된다 하나 사ват하더라 흐핰핰ㅎ핰 Gemma 나 은닌 말이야 맞아 아마 색깔 칠하고 방... 흠... 뭐지?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제 1집 갈게요 오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